어? 지금 불빛이 많아, 아파트에. 어? 이거 지금 채우기 온 것 같은데? 어? 공주로 지나갔어, 공주로 지나갔어. 공주로 지나갔어, 공주로. 그냥 놓고 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긴장돼. 크로마에 지금 보니까. 어떻게 될까, 그렇지? 창문으로, 창문으로. 이거 두 개고. 지렁이 두 개고. 여기서 또 두 개 있고. 지금 내가 지금. 어디서 생각하냐, 지나간 공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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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. 내가 두 개 있고, 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. 나한테 두 개 있어. 우리 두 개는 네 개잖아. 우리가 이거 두 명이 됐다. 하지만 여섯 개 다 두 명이 죽는 거야. 형이랑 홍철이랑 대결이었어. 이건 두 개 있어. 채택을 얘기했어. 어.